동아마을의 위험한 행동 동아마을의 위험한 행동 친구들 안녕? 지니, 경찰이에요! 오늘은 동아마을에 위험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없는지 한번 해별까요? 고고! 이러다 약속시간에 늦겠네? 아! 킥보드를 타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겠지! 자, 그럼 달려볼까? 이것도 너무 느린데? 바다가 얼어라! 얍! 좋았어! 바닥이 다 얼었잖아? 더 빨리 갈 수 있겠지? 달려! 어?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간거지? 세상에나! 엘사가 바닥을 올려서 킥보드를 싱싱 타고 있잖아! 엘사! 거기서! 바닥이 미끄럽잖아! 엘사공주 잠깐! 지니경찰! 여긴 웬일이에요? 엘사공주! 바다가 꽁꽁 얼려서 킥보드를 빠르게 타면 위험하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약속시간에 늦어서 그만! 죄송해요, 지니경찰! 따라오세요! 오! 네! 바이바이! 어? 동아마을 가는 버스잖아? 저걸 타야지! 안녕하세요! 안전벨트? 괜찮아! 잠시만요! 지니경찰도 탈거에요! 안전벨트를 메면 됐다! 어? 라푼재 공주님이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푼재 공주님이 안전벨트를 안 맸잖아! 공주님 안전벨트 메셔야 돼요 어? 버스가 출발하는데? 안전벨트 메야 되는데? 여기는 바깥이 잘 안 보이네? 다른 데로 옮겨야지? 뭐야? 머리카락이 의자에 꼈잖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푼제 공주님께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잠시만요 네 됐다 고마워요 진희경찰 라푼제 공주님 버스가 움직일 때는 절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안 돼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고요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버스가 움직일 때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까지 꼭 멜게요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따라오세요 어디로요? 라푼제 공주님 여기서 반성하세요 진희경찰 다음부터는 안전벨트 잘 멜게요 이번에는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 볼까 지하철은 언제 오는거지? 어휴 아 왜 이렇게 안오는거야 어? 올라프잖아 안녕 어? 진희경찰 올라프 어디 가는거에요? 안나를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지하철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구나 그럼 진희경찰이랑 같이 기다려봐요 좋아요 어? 어? 지하철 왔다 우와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어? 문 닫혔다 이제 출발하려나봐요 몰랐고 왔나만나서 진짜 좋겠다 진희경찰 안부도 전해줘요 그럼요 이상하다 올라프 지하철에 불이 났나봐요 불은 무슨 따뜻하고 좋은데요 뜨거 뜨거 뭐야 올라프가 녹고있잖아 올라프 여기를 빨리 탈출해야해요 우와 따뜻해 이런 기분 처음이야 도와주세요 지하철에 불이 났어요 빨리 대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올라프 누가 더 좋았는데 올라프 불이 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요 따뜻하고 좋았는데 응 상아 누구 따라오세요 네 바이바이 어휴 하지마 아기 상아 아 차가워 아기 상아 야 어? 아기 상아 어? 어? 상아 그쪽으로 가면 안돼 어? 아기 상아야 아기 상아 아기 상아야 아기 상아야 하하하 으응 여기는 또 어디지? 오 깜짝이야 멧돼지 친구구나 안녕 안녕 나는 진희경찰이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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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야 난 저쪽으로 가봐야겠어 바이바이 이대로는 안되겠어 내가 직접 아기 상아를 구하러 가야겠어 어? 인어공주 안돼 어? 진희경찰 인어공주 계곡에 물이 불어났을 때는 물속에 들어가면 안돼요 안돼 로프를 이용해서 탈출해야 된다고요 네 하지만 저는 수영을 잘하는 인어공주인걸요 하 무슨 소리에요 인어공주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계곡이라고요 따라오세요 네 자 구조 장비를 잇고 어후 인어공주 인어공주 꼭 잡으세요 어때? 탈출 이겼어 아기 상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자 나는 배공주 책 읽는걸 좋아하지 오늘도 책을 읽어볼까 저기 배공주님이잖아 책을 읽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되는데 배공주님 배공주님 배공주 미용해 배공주 미용해 배공주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 물을 살피고 책을 읽으면서 걸으면 절대로 안돼요 안돼 책이 너무 좋아서요 죄송해요 진희경찰 책이 아무리 좋아도 안돼요 위험하다고요 네 책은 압수해요 어? 진희경찰 같이가요 squeez아 ook 너무 마음에 드는 begun 고개 이게 이렇게 잘 받아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